킹오브는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게임이에요. 예상을 하고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저 보세요. 94 보내줬고요. 95 보내줬어요. 96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96은 제가 대한민국 4등까지 간 사람이에요. 조금 조심해 주세요. 4강전에서 신선님 만나가지고 정말 아쉽게 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9팔 안하나 이러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저라고 안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인데 안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95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지금 콤보 안 나가는 거 제일 잘 받아요. 제가 주특기가 9팔해서 콤본데 좀 많이 쓰고 갈게요. 도대체 안되겠다. 캐릭터 봐라 저 뭐냐 저거. 이제 딱 D등급인갑다잉. 이치고크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맛이지. 대리는 이맛이에요. 하단 다리 하고 나서 바로 창품. 바로 팔개샷도 나가는 게 이기맛입니다. 이거지요. 킹업은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게임. 이맛이지. 좋다. 아하. 팔개샷. 팔개샷. 좋아. 바지명 탈. 뭐라니 내가. 뭐야 이거 지금. 뭐라니 얘 지금. 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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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하단다. 아하단다. 하단다. 잘하는 척을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도로로 스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제 신뢰를 아시죠 네 자 지금 구호하다가 구호하다가 오니까 조금 재플레이가 안 되는 건 있긴 있어요 그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이해예요 역시 이 파란 뒷선에서 정 뭐라니 또 빠지면 탈모 역시 이 파란 뒷선에서 정 이기 킵니다 이제 첫판이잖아 구호하다가 온 거 안 봤어요 기다리세요 빨리 해라 야 반지 자 아니 이거 지금 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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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장난 장난 장난을 하네 어 창렬 테라님 별판사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실치 중국인 특판인 방송을 알아야 합니다 아 창렬 테라님 아 창렬 테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뭐하니 지금 킹오브는 상대 움직임을 보고 하는 게임이에요 예상을 하고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저거 보세요 아저씨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 으 게임을 자신있게 하네? 자신감 좋다 야 어? 자신감이 넘치네 아주 그냥 게임을 게임을 잘한다 야 자신감 좋아 D등급이지만 자신감있게 좋아 그런 모습 이겨요 이긴다고 이겨 이겨 손은 안들어도 들어도 이기고요 안들어도 이겨요 상대 이제야 이제야 봐줘 봐줘 봐주면 바로 끈다 봐주면 바로 끈다 했다 나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시작할거란 말이야 아직 시작 안했었단 움직임 좀 자신감 멈춘다 맞을거라고 어떻게 알았지 예상하지마라 했을텐데 움직임 예상하지마라니깐 움직임 예상하지마라니깐 장품 너무 많이 쓴다고 게임 장품을 누가 그렇게 써 장품을 너무 많이 쓴다고 그러면 게임이 장품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어딨노 기침요 무슨 D등급한테 기침을 압니까 D등급한테 무슨 기침을 해요 자존심이 있지 D등급한테 무슨 기침을 하려는거야 자존심이 있지 D등급한테 무슨 기침을 하려는거야 자존심이 있지 상대가 더 잘하는데 뭔 훈수를 제가 쉬는데 무슨 상대가 더 잘합니까 제가 쉬는데 쉬잖아요 저는 오늘 참았나 놔둬 장품을 쇄빗 고우! 아 진짜... 아 겁나 못한다 진짜 너무 못하는데요 한데 잠올뻔 했어요 너무 못하는데 살짝 제가 힘을 좀 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간격 바로 좁아지죠 아 아 value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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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 목이 간짤간질하네 갑자기 Von 수랑 수랑 Q. 고등학교 때 일 등했던 사람이요? Q. 기다리세요. 얼마나 여기가 무서운 세상인지 알려주겠지? 이야... 좋아... 스무스하다... 아이씨 네디inh! 나는 착하네 아아ма 아UR 아아아아 음.... 으아 다 아 purpose 네랑 안녕하십니까